나의 비즈세계 다시 한번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흑진과 진짜 타이 찐찬어 타이 찐찬어 그럼 타벡이 다자 나가자고 지금 이 방송이 중국 현지에서 생방송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잠시만 준비해 주십시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때 약간 뽀뽀를 날린다거나 약간 윙크를 한다거나 여러분의 자신 있는 표정과 함께 보고 싶어요 먼저 다시 한번 크게 참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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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링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다들 여보세요? 중국 단수만 재수, 재수의 기회는? 평소에 중국 팬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신가요? 네, 혜미씨 어떠신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도 앨범이라던가 그런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 중국에서 과자 CF도 찍고 다른 여러 방면에서도 중국 팬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 SNS도 중국 SNS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조금 더umn이 있었으면 좋 captive. 정말 좋은데요 우리가 다에서부터 설명을 해줬으신다면 중국 팬들이 만들기 위해 그리고 지금 외국을 통해 중국 팬분들을 통해 그리고 통신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좋습니다 중국 팬분들을 통해 중국 팬분들을 통해 하지만 이 1월에 2월에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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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에 다른 분들은 그 전부터 중국 팬들과 조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소진씨 금조씨 많이 이제 1월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렇게 같이 좀 간접적으로나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제가 평소에도 중국 팬분들이랑 소통하고 무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는 상당히 복잡해서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싶어서요 다음에는 저희가 친구에 직접 가서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두 분 신의成员이라면 그 기회가 좀 많아 그런데 나중에 또는 어떤 기회가, 또는 많은 기회를 통해 고통과 중국 팬들과 함께 공통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 기회를 하실 것 같고요 조 며스는 한국, 신간, 오시아의 대표 그리고 모터의 출신 그 자세한 형태의 티타인은?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나의 뮤직스는 섹시 돌, 모델 돌 하면 따가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국 밴드를 위해서 이 포즈를 좀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우리 뒤로 가서 다같이 앞으로 걸어 워킹을 하신 후에 각자 자신의 포즈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저 호미의 80 네 보겠습니다 다이아라 하나 둘 셋 와우워우 이거가Inter Erica Kir beter도 인사라 네 олотopolyiser 정말 모델돌다운 그런 염보를 보여주셨는데요 아쉽게도 나의 뮤직선은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두 공이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신거죠? 저희 이번 드라마 앨범에 수록됐던 주르륵이라는 곡은 이정도는 불스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불스와 덜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영상회에 또 만납니다 지금 바로 나의 뮤직선의 무대에 만나요